한국투자증권 슈미더리포트의 한 지하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2023년 국내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2023년 코스피의 예상 경로는 상저하고 패턴을 나타낼 것입니다. 밴드는 2000에서 2650포인트로 예상합니다. 상반기에는 통화 긴축의 충격이 경제 전반에 작용하면서 약부합세가 예상되지만 하반기엔 긴축 사이클 종류와 기업 실적 회복에 힘입어 지수 레벨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즉 역금융, 역실적 장세에서 금융장세로의 전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장세 초반에 강한 금융주를 비롯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고수익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 위주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략 측면에서 23년의 두 가지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정치권의 변화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경제성장, 즉 GDP의 실질적인 증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에 민간투자 등 투자 환경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순수출 증가, 동맹국과의 관계 복권 노력 등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모봇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노동력 공급 부족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리슈어링 기조도 가속화하면서 생산 효율성 개선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위차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생산 효율이 정체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응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로봇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